쎄 마이닌 보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쏘마 이어서 하고요 아마 오늘 랜딩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일단은 이거를 처음 보는 분들은 제가 스토리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 유튜브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보시는 건 권장드립니다 자 일단은 저 주인공이에요 제가 사고가 나서 뇌를 다쳤어요 그래서 뇌출혈이 계속 나는거야 이거 안고치면은 몇달내 죽어 그래서 아이고 어디서 연락이 온거야 님 뇌 제가 고쳐봄 아 그래요 오케이 해서 만났어 님아 여기 앉아볼래요 기계 앉았어 뇌로 스캔할게요 뇌로 스캔했어 그리고 뇌로 스캔 끝나고 딱 이제 기계를 벗으니까 어 뭐야 갑자기 이상한 데로 와 있는 거야 뭐 진짜 완전 다 녹슬고 완전 괴물 같은데 나오고 막 보니까 괴물들하고 막 이러는 거야 어 뭐야 뭐야 이런 데서 막 돌아다니다가 여러가지 막 사람들도 만나고 괴물들도 만났는데 아 뭐야 대부분 로봇들이야 로봇들 근데 로봇들이 자기가 인간인줄 알고 있는거야 지인공이 인간이니까 뭐야 니 로봇인데 왜 인간인 척해 뭔 소리야 지금 내 손 이걸 봐 이게 인간인 소리지 로봇의 손이야 하면서 뭐 해 병신 이러고 막 돌아다녀 돌아다녀다가 이제 여주같은 캐릭 뭐야 누구지 캐리사 누굴 만나 누굴 만나 갖고 계속 걔랑 막 기지같은게 있어 여러 기지가 알고보니 심해였고 세계관이 뭐냐면은 눈뜨니까 여기가 막 지구의 운속이 날라와서 거의 멸망했는데 그 우리는 심해에서 해갖고 심해는 아직 살아있는거야 그래갖고 심해에서 기지로 왔다갔다 하고 막 그러는 거였어 그리고 저번에 알아낸게 사실은 여기가 백년뒤였고 백년뒤 실제 나는 이게 얘는 망상이져서 망상이나 상상이나 어디 그냥 게임 세계관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실제 현실에서 백년뒤였어 백년뒤였고 내가 내 스캔 찍은게 어 내 스캔을 찍어서 그거를 뭐 어떻게 해갖고 이게 따로 분리가 되는거야 실제 사람하고 내 스캔 찍어서 그 분리 그리고 내가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뇌스캔 찍은 그 개인거야 그니까 난 사람이 아니고 기계인거지 복제돼갖고 복제인간이였어 근데 다행히 내가 내가 몸속에 들어간게 원래 기계가 아니고 어떤 잠수복 입은 사람의 형체인거야 근데 또 잠수복 안에 시체가 있는거야 시체 원래 기계인데 잠수복 안에 시체가 있는거야 여기서 시발 뭐야 뭐야 하면서 다니고 있는거야 그래서 왔다갔다 하면서 어디 갈려고 막 고치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 대충 그래 대충 그래 캐서린의 동료인가 여자가 캐서린인데 동료인 시체가 담겨있는 잠수복 입고있어 내가 잠수복 아무튼 난 기계야 끝!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봅시다 설명이나 여러분들 훈수나 아 여기 앞으로 이런거나 훈수 절대 하지마세요 하는순간 누구누구다 음 대충 알겠죠? 아무튼 그래요 일단 기본적인 배경은 심의 괴물로봇이에요 하.. 이제 무서운데서 껐는데 덤벳을 이용해서 심연으로 가 아 심연으로 가야돼 심연 계획은 실패했다 사이먼과 사이먼이 나야 캐서린은 길의 여주야 오미크론으로 가서 승관계로 타려고 했다 하지만 그전에 사이먼은 캐서린이 아크 작동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용한다 아크가 완전 그런거야 가상세계인데 완전 실제세계처럼 빠져사는 음 그런 미래의 계획 중에 하나였어 아크가 지금 그거를 해보려고 아마 하는거야 그렇습니다 뭐 매트리스 같은거죠 유토피아 같은거 흠흠 무서워 여러분들 그러니까 채팅 많이 쳐주고 해주셔야 됩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하.. 여기 무서운데인데 걱정마세요 근데 저는 무서운 팁을 별로 안내서 괜찮습니다 영어로 치세요 SOMA 그리고 아직 안올렸어요 왜냐면은 유튜브 주말에는 일을 쉬어서 내가 쉬는게 아니고 유튜브 업로드하면 노란 딱지가 나와 그래서 수익을 할 수가 없어 내 영상으로 그걸 검토받으려면은 그 월요일까지 기다려야돼 쭈발남들 아주 개같은 시스템입니다 술 좀 그만 지르세요 그래요? 흫흫 그래요? 어 이제 한다 어떻게 해 음 그래서 유튜브 올리는게 좀 느려요 오프닝안에? 여태까지 한게 오프닝이야 개같은 게임 개같은 게임 어허 개같은 게임 왜케 오래걸려 이거 내가 그리고 어디 작동하고 어디 거대 괴물 로봇 로봇 로봇이 떨어졌데로 갔어 거기서 이제 어! 왜케 로딩 빨라! 마음이 주면 안댔는데 아 여기 바로 오자마자 것 같구 뭘 아아 물 마시고 하자 흠 가,가자 여기였어 여기 내가 여기서 왔거든 오! 오! 외부 오염물이 이 지점에 넘어가서 안돼 음 여길,여길 처음 왔어 여길 돌아댕겨야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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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아직 뭔소리야 어허 발소리 아니야? 어어허 뭐 유튜브로봐라 시발넘 일로와 빨리와 가보자 일단 뒤져봐야되잖아 어 어 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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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봐 세타 여기 세타야 오미크론으로 가야돼 그니까 중앙승강기 프로젝트 중절개발실 여기가 엘리베이터거든? 그니까 어디요? 개같은거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여기있네 엘리베이터 그지 내가 왔던데가 프로젝트 중점 개발실에서 왔구 그지 맞나? 그니까 빨간색이니까 보안 검사실로 가라는건가? 그러네 내가 왔던데가 프로젝트 중점 개발실이고 여기가 그래서 저거 보안 검사실로 가야돼 그니까 프로젝트 개발실로 해서 레프트 엔턴 블록 세트 스리블록 가자 여기서 세개가면 되는거지 아 시댁 쫄지마 쫄부드라 휴 닫아 어 소리가 너무 커 근데 아우 개무서워 뭐야 이거 윈공위성 그런건가? 태양열인가? 괴물있어봐 개빡치니까 뭐야 적자생존 퍽 퍽 퍽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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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있어뭐있어 뭐있어 뭐있어 진짜 뭐있어 제등차 일단은 걸어가자 이게 안들리거든 발소리가? 어 어 나 찾고있나봐 나 앞으로가야되는데 일단 이거 비켜 의자 개같은거 진짜 아 아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여는소리가 너무 커 이거 어떡하지? 여는소리듣고온거야 분명히 쟤 괴물이 어떡하지? 어? 어 이게 뭔소리야 앞에 있는거 아니야? 어? 문을 열어야 되는데 어 아 씨발새끼야 가만히있어 아 꼼 아 으왜 문유는소리듣는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저 새끼 뭐야 안보이나봐 안보이나봐 와아 아아 아아아아 안보이나봐 내가 아 걔 아니야 걔? 걔 지하에 있던데 전했을때 기.. 으아 미안해요 지하에 있던데 걔 발 있는데 얘 손생겼네 눈 안보인다 이거 조용히 가면 돼 얘 달리기 빨라요 달리기 개빨라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얘 소리에 반응하는데 문 여는순간 따라올거에요 아아아아아아 아아 미치 손생겼어 아아 일단은 쟤가 좀 가면은 문 열고 쟤가 뒤에 숨어있는거야 그래가 으어엉 없네 한 갈때다가 숙여서 가는거야 어? 오씨박 갔다 갔다 아닌데? 아 새끼 또 앞에 있어 지랄이야 아아아아 얘 그거잖아 발바닥소리 마찰소리 자아 누루 탁탁탁 아아아아 오? 오오 오오 뭔소리야 오오 오오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갔나? 위에서 오는거 아니야? 아니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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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대 Peter 대out 아아아아 스타 회의실 더 가야돼 더 가야돼 여기야 여기여기야 여기여기여기여기앞이야 여기앞이야 오 깜짝아 씨발소리때문에 저거 컴퓨터가 쪼러가야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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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으면 안돼 문 닫으면 또 다시 열대 소리나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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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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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보자 추리물 잠그자식 조작 그니까 여기 담겨있거든 이거를 열어야돼 어어? 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오 어떡해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왜안돼 이거 뭐필요한가? 또 전력이 없네? 이 개새끼들아 아 이거 꺼져 아 이거 꺼져 열리는구나 좋아 오오오 오오오 컴퓨터 들리나봐 유하 IGHT 아으 내가 잘 못 눌렀어요 일단은 다다다 우어우 으어우 으어, 호! 호! 자, 이걸로 사플 할 수 있지 않냐 이거? 이걸로 사플? 에엥? 야, 드룩 그, 여다지 할거 아냐, 여다지 이걸로 사플 계속하자 좋아 띄용? 왜 오겨 있셔 소리 들려 어 열렸다 여기 어? 어 어 위에 뭐 없지 여기 나밖에 어 봐보자 이거 확인 대조표 아크 프로젝트에서 살아남기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죽이는 것을 멈추게 하기 시와 해당 팀을 파견하기 사람들끼리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종말의 마지막을 즐기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 스캔을 하고 죽으면은 이게 바로 스캔으로 활동할 수 있나봐 그래서 막 죽으려고 해 에이커스만 있는 것이 아닌 적어도 3개의 프록시가 3마리 있음 출입문을 보겠는지 확인할 거 미층으로 내려갈 거 오미크론을 가는 차탈차 이거는 내가 해야 될 거 쟤네가 이름이 프록시인가 봐 에이커스만 있는 것이 아님 에이커스가 누구지? 프록시 3마리가 있다고? 잠깐만 3마리가 있다고 프록시가? 출입문을 보겠는지 확인하고 미층으로 내려가야 돼 어... 란스키 마스 터스 메스터스 코스터 뭐지? 어... 음... 그니까 얘들아 이거를 열려야 돼 그치? 여기 두 개 열면 되는 건가? 다 열어야 되나? 다? 어... 이게 다 여는 건가? 이게 요 앞이고 오우씨 잠금 제한 퀴즈예요 킵이 삽입되지 않음 보안 메시지 어... 기계어치대 대형 구조제 유추사고에 의해 덤벳 지배권이 어쩌구 아우... 아우에게 넘어가 됐다 상태가 증거기 전에 기계암벌리토 음... 아 무조는 무조건 하나는 일단은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열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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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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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면 되나? 아! 어색 기보석도 왜 이렇게 빨라! 레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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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문을 열어... 어어... 자 이거 문을 열어서 열어서 오! 오! 박아 새끼 오! 근데 왜 이렇게 걸어가지? 우리가 달려가지 않아? 그치? 오... 문 열어야 되는데 저거 아... 어... 나 문 열어야 돼 저거 어떡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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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워 너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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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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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아... 가자 가자 근데 이게 키제어가 칩이 없대 칩을 가져오는건가? 음... 가보자 여러분 이제 여기 가는건가? 제가 길을 잘 몰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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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오... 으아씨... 으아... 아니면 이런데 가야되네 창고네 이런거... 오메가 관리 그래 여기다 개... 관리실 가자 관리실 씨... 어어... 좋아좋아 오? 자 내가... 보안검사처 있으니까 오케 아이씨... 아이씨... 가자 가자 문 열리는 소린데? 어... 일단 들어가x3 일단 들어가x3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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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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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제발 이거 제가 60초에서 맛있게 먹었던 통조림 캔이거든요? 왔어, 왔어, 왔어. 어, 여기,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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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시 왔는데, 여기가, 어, 여기, 여기, 옆에 오메가 연구 관리소 가야돼. 창고. 여기다. 어, 사람 뭐야? 뭐야? 어, 브랜드만 얘네. 브랜드만 여기 있네. 실제는 여기 있네, 실제가. 아, 내놔. 실제 여기 있네. 오? 어어어어 오? 어휴.. 말하는거 보니까 어그로 끈거같은.. 어? 어? 어이 뭔여러분? 지적.. 지적 개념 없어 너? 빡대가리야? 어어? 어어? 어? 어? 뒤에 있어? 개놀랬어? 손잡아줘 손잡아줘 아아 오! 시발 컷더라! 어? 가야되는데? 오! 오우! 가아 가아 가라구! 어 문 열어줬는데 괜히 닫았다 문 아우 아우이씨 오우.. 막 떨려 머리가 무서워서 떨려 막 오우 아우 좋아 나 얘 뭐 뺏었거든? 이게 칩인거 같은데 다시 관리사무소 가갖구 뭐 해야되는거 아니야? 어어 어떡하지? 여기? 어? 뭐 밟아? 일단 저 뒤에 있어 나 뒤에 있는거 확인했어 저 뒤에 있는거 확인했고 뒤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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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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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잘하라 여기로 가서 오른쪽 가면 돼 저 뒤에 있는거 보고 오케이 쟤가 안.. 나 안 뛰었어 일단은 아 좋아 일단 좋아 좋아 휴우 살았다 박허 새끼 아.. 좋아 좋아 아 이게 뭔 개소리야 아니 이기세요! 엇 흐으. 오! 어, 어 어떡해 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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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좀 막아봐 하아 하아 됐다 아 이쪽 이쪽 어, 어 했어 어 빨리 집 불러와 키즈에요 그니까 업데이트를 해야돼 어,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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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메! 오! 오, 못 열어? 여기 있는거 모르지? 멍청한 녀석 빼라라라라 어 어, 못 열어 빼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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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오차오차요 보안메시지 보자 됐고, 어휴 어, 저 어쩌라고 흐헤헤 아, 그래서 어쩌라고 여기서 키즈에요 어어 그래서 이거 들고하는거 아, 이거 들고와야되는구나 이거를 뽑아서 뭐야? 그니까 이거를 들고와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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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심장이 왜그래?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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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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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아우 무서워.. 쟤 한번 당에 먼저 있어갖구 쟤가 졸라 빨라요 여러분들 사람보다 빨라요 내가 뛰는 것보다 빨라 자 거의 두 배는 빨라 그러기 때문에 조심해야돼 대신 여러분 알잖아요 눈이 안보이는 애들은 귀가 밝다는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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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문 앞에있어 문 앞에있어 음.. 너 뭐다? 문 못 열어? 그 손? 그냥 아기자기한거야? 응 어그로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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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좋아 중앙순강에 가서 이거를 업데이트 해 가..가자 어아아 아 이새끼..존나 아 존나아 오 형님! 오오 씨발 아 존나 몸에 뭐 검은콩을 키우고 남기세요 내가 활동 눌러서 으악 휴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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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문 열었어 어 일단 문 열었어 빠지.. 빠지자 휴우 몰라 아 뭐야 아 새끼 문 열고 댕기네 이 씨발 새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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